시청하시기 전에 STB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은 원시 반본이라는 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성공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데는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 해원은 사무친 원안을 해소하고 끌러낸다 상생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바로 은혜를 갚는 것, 보은입니다 우리는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혀진 은혜의 대표적인 분이 신농씨라는 역사 속의 우리 조상님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최초로 농사짓는 법과 약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혜택을 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신농씨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계하시며 이러한 잊혀진 은혜를 깨닫고 보은하는 것을 문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은 사상을 만유 생명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도전 2편 28장을 보면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은의 반대가 배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이한 자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은 이 우주 사회에서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은이 앞세상 문명을 지탱하는 인간 세상의 강력한 규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궁극의 보은은 무엇일까요?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알아 도통천지 보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근본 바탕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라는 천지 부모 사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천지 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바로 이 도통천지 보은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천지 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은은 곧 내가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계백에 오는 이치를 깨닫고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도통이라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주신 천지 부모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보면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원안을 맺고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큰 병이든 근본 원인이 원안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천지의 상극 질서와 원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잉태시킨 원안은 죽음의 기운을 뿌리며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안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상극의 원안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시며 원안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이하에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어 낙태하의 원안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원안이라는 상극 세계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원안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 낙태당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의 본능으로 돌돌 뭉친 어린 생명이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만, 수억 낙태하의 저주가 들끓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원안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안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과거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여성들의 처절한 원안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절규하는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원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림의 떡 구호에 불과한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끌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권능도 이 원안의 문제를 끌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3개의 대권을 주재하시는 조화주 상제님만이 천지에 가득 찬 원안의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가을 계뱅기에 상극의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9년간 집행하신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도 바로 이 원안의 파괴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전에 보면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원이 없는 인간구원이나 이상세계건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천국건설의 전제가 바로 위대한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공부해보면 쌓이고 쌓인 원안을 끌러내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제님 해원의 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원은 근원적인 평화의 사상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해원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의 길이고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의 도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상생의 도입니다 투쟁과 갈등의식을 평화의 의식으로 되돌리는 가르침이 보은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은의 아름다운 덕성만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은으로 열리는 이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이요 불국토 극락이요 조화선경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입니다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위의 세상입니다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가을 새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이법에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진리입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상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살릴 생자 남잘되게 할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구절을 보면 우리 일은 남잘되게 하는 공분이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는 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잘되게 하려는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는 집단이 나와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합니다 다 죽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생은 앞서 해원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이 된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 보은은 우주생명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해원은 우주생명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 상생은 우주생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 반본을 구현하는 3대 실천의 길인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동서세계를 통일하고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대 종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산도 근본 사상, 인간운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입니다 도전 2편 23장에서 상자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세상에는 천지도 모르고 까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천지는 인간 존재의 바탕,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로 생겨났기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족을 통해 계승된 인류문명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에는 천일, 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 이 세 가지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원을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셋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엄, 휴머니즘,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동방의 태고문화에서는 하늘, 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유의 근원인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똑같이 일인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일은 다시 태일이라고 부연해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위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서양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선언입니다 오히려 신보다 더 존귀한 위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전 2편 22장을 보면 천종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는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에 인간을 길러 가을에 완성시킵니다 우주의 봄철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달린 천존 시대라 하고 우주의 여름철은 땅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지존 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이 마침내 다 자라서 천지의 역할까지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기후를 바꾸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고 메마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의 인존 시대에는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 상대님도 필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 성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존 시대의 첫 문을 상자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정의 내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인존, 태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천지 일심입니다 상자님께서는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진정한 일심을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상자님께서 명쾌히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일심이 아니라 천지 일심입니다 진정한 인존이 되기 위해서는 내사의 나의 마음짜리가 천지와 하나되어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우주 가을철에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천지도 겨백하고 새 세상도 건설하게 됩니다 상자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여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내일은 인신 합덕으로 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 물질주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성에 목말라서 명성 수행을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은 인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심을 밝혀 인간 내면에 깃든 무궁한 신성이 발현되면 스스로 알고 앉아서 말리를 내다보는 조화도통 문화가 열립니다 다음 후천은 정음정량의 세상인데요 여기에 대해 상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이 깊이 갇혀 남자의 왈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녀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삼양이음으로 기울어진 편벽된 자연과 인간 세계 질서 때문에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우주의 주제자 상자님께서 어금정량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정량의 후천세계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서부터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만의 우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으시는 근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자님을 통해 마녀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 6편 2장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자님은 수부님께 천지종통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현실세계의 정음정량의 질서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통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인 의통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원되고 성숙할까요? 그냥 잘 믿고 잘 닦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직 의통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자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된 세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이신 상자님께서는 당신님의 직업이 의통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증산도 구원론은 천지자연의 근원질서까지 바로잡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의통은 상자님께서 후천의 세문명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모두 고쳐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개벽의 숙살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쳐서 지구촌 창생이 다 죽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 온천하를 통일하는 상자님의 조화법이 바로 이 의통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창생들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향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연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대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에서 이 앞집산을 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우주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는 자신의 미래 희망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기나긴 역사가 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 노유 가릴 것 없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 우주의 생각과 노력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자님께서는 또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워할 인생화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낳아서 기른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텀실한 인간을 많이 거두어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는지라 먼저 철든 인간을 써서 천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철든 인간이 천지와 크게 한화된 태일이요 인존이 됩니다 태일인간 인존의 삶의 목적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은 가을 개백기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내가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이루는데 갇혀있지 말고 누렇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인존으로 열매 맺으시길 추건드리면서 인간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